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 두 분과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1위부터 5위 준비되어 있고요. 5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쩌면 2차 전지가 아니라 새내 개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LS 머티리얼 좀 화려한 대비, 따따불에 성공한 현재의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원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수급을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 초반부터 정말 이 한 종목의 쏠림이 어마무시했잖아요. 전체 수급도 헷갈리고 지금 따따불에 성공한 이 자리에서 전체 현황을 보기도 어렵거든요. 조금 걷어내고 지금 상황 먼저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면서 오늘 거의 재팟을 터뜨린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두 주씩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치킨값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아직까지 끝난 건 끝난 게 아니죠. 내일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죠. 글쎄요.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LS 머티리얼즈를 2차전지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컨덴서 업체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각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세뇌기주라고 김윤진 에코가 말씀하셨던 거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고 싶어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 지수에 특례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지수 특례 편입이 되니까 LS 머티리얼즈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었다면 LS 머티리얼즈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학습 효과 이걸 잡으면 상가가 며칠을 간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가 다 강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콘덴서로 보냐 2차전지를 보냐 지금 그거가 핵심은 아닙니다. 2차전지로 일단 인식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전지를 보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수급을 빨라들이면 다른 건 떨어질 수 있다. 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제가 프로에시선에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라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2차전지의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수급을 빨아들였고 지금도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에서 보여줬었던 급등 현상에 대한 기대감 결국 개인 수급이 몰려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움직임으로써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거래대금 1위라서 지금 흐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문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그렇다면 오늘 짱 나오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의 흐름 아직 끝나진 않아서 따따불로 마감을 했다 이건 아닌데 지금 그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시 한 번 새내기주가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이전에 가면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다시 한 번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현상까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수급이 어디로 흐를지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곳에서 연속 속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LS 머트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울트라 커페시터 시장이 그렇게까지 지금 만개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돈을 벌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 에코프로 머티로 한 번 변동성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또 기대하고자 하는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는 연속성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공모주가 전체 물량 중에 약 40% 정도가 9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매도 물량으로 출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따따불로 안착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 쪽으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상한가 효과 전략을 보면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보여줬던 것처럼 마디 가격 1차적으로는 지금 2만 4천 원이긴 한데 5만 원대까지를 한 번 우리가 목표를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2차 전지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LS 머티리얼즈가 이만큼 더 올라갈 것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외될 쪽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비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와 LS 머티리얼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 속에 그 외의 종목 분들은 사실 최근에 보여줬던 흐름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급이 몰리는 LS 머티리얼즈를 첫 번째로 보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분산되는 흐름,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정체가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수급이 또 빠르게 리턴 되는지를 한 번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을 미리 여기서 이제 수급이 간다면 로봇 쪽으로 가겠지 혹은 방산 쪽으로 가겠지, 2차 전지로 가겠지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수급이 이 섹터 내에서 다른 쪽, 그러니까 최근에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타 섹터 탄력성이 좋았던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의 흐름 따라서 저희도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는 일단은 LS 머티리얼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고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넓은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력한 축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테마, 단기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 많이 리뷰하긴 했지만 결국은 반도체의 힘이 강한 거야, 이것 봐라는 걸로 오늘장 흐름이 귀결이 되는 건지 오늘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가 전면에 서 있거든요. 오늘장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 뉴스의 영향력에 따른 그 반응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양대축이 있었죠.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2차 전지였었죠. 그런데 지금 2차 전지는 개별 수급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한 번 움직였고 LX 머티가 움직이는 건 개별 수급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는 다릅니다. 우리가 외국과 기관의 수급, 개인의 수급까지 맞물리면서 다양한 퍼포먼스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우리가 후공정에 올라간 게 몇 개월이나 올랐죠? 굉장히 오랫동안 올랐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공정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짧았고 온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급증하는 거죠. 오늘 반도체 상승원위를 어디로 봐야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 네덜란드를 방문하셨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SK 그룹 총수 두 분이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덜란드와의 협업, 네덜란드는 총리께서 물러나는 총리고 새로운 총리가 내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치적인 일정은 좀 별개. 대신 이제 ASMR을 방문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거는 정해진 순서대로 물건을 받는 거고 우리가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물건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ASMR 우리나라 직원이 몇 명인지 저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약 2천 명이 있습니다. 총 4만 6천 명의 직원 중에 2천 명이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역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반도체의 강세 이 부분에 더 핵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프로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랭킹5에서 반도체는 계속 모아가자 모아가자 이렇게 거듭 말씀드렸고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살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특별한 뉴스 우리가 이제 방산에서처럼 그런 악재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중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미국장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물론 국내 조식시장에서 날씨키의 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소가 정말 시원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하락했잖아요. 엔비디아 하락에도 우리가 이제는 거의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HBM보다는 온디바이스로 포커싱이 되고 있다라는 이 트렌드로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온디바이스보다 오히려 HBM은 더 모아가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나타났죠.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오롯이 수익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이 다양한 칩들이 다양하게 침투하겠죠.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캘려고 점점 모여들고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바지 만드는 사람이 뒤에서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바지는 바로 HBM입니다. 우리가 이제 샘 알트머니 만드는 칩이라든지 MS에서 나오는 칩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HBM이 꼭 필요하다라는 개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저는 현실성 있어 보면 지금 가장 손에 잡히는 게 뭐야? 챗집 BT, 인공지능, HBM 두 번째는 뭐야?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세 번째는 뭐야? D램의 재고의 소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도체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오히려 더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용이 키워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 잡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대선 본부장님의 시선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강한 쪽에 눈길을 줘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주반도체 이야기 저희가 저번에도 했었는데 사실 보면 볼수록 정말 시원하게 오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계속 포커싱을 해야 될지 사실 이걸 보자면 제주반도체를 보자면 같은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 많이 눌렸던 쪽 SFA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다른 쪽인가 여러 상상의 날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가장 베스트로 이상적이라고 지금 그리시고 계신 그림이 있을까요? 물론 오늘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오죠.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미 제주반도체가 나 대장주다라는 것을 좀 보였기 때문에 소외받아서 올라온 쪽을 추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주반도체를 저는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버티다 보니 반도체 장비단, 부품단, 소재단 하위 종목군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단 이 순환매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지난주, 지지난주라면 제가 시세가 난 쪽에 조금 더 트레이딩을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세가 난 쪽은 일부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보여줬던 박스권을 좀 돌파해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의 수급이 쏠리게 됐고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저는 차익매도 물량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지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 가장 여러분들께 익숙한 기업을 뽑아보자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유젠테크, 하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익숙한 기업들은 사실 오늘 그렇게까지 또 반등성이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눌렀었던 쪽, 고영이라든지, 태성이라든지, 제주반도체는 대장이니까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는 쪽은 시세의 연속성을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자금이 돌아올 때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긴 한데요. 그게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 시기와도 맞물릴 수 있을까요? 참 200원, 300원 남기고 계속 좀 주저하는 모습이 연이어서 나와서 이게 시원하게 올라가줘야 다음 트리거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은 7만 4천원은 넘어가야 그리고 나서 수급의 방향성과 한번 그때 반응이 나오는 쪽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스케줄적으로 이벤트가 많이 겹쳐있어요. 맞아요. FOMC도 겹쳐있고 선물 압션 동심환기기도 겹쳐있고 또 이제 지수편이 리밸런싱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번 주 안으로는 조금은 시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시장에서 그때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워낙 이벤트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나만 궁금한 게 그럼 오늘장이 화요일장인데 오늘부터 서서히 선물 옵션 네마녀의 날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물량이 롤오버 될지 그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오늘장부터 필요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마녀의 날과 FOMC가 겹쳐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한쪽으로 확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청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수의 흔들림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뭔가를 반도체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단 일단 시세가 난 쪽은 챙기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매매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숨을 고르면서 여전히 급하지 않게 라는 키워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장주의 추이도 저희도 잘 추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원전까지 포함을 한다며 오늘 원전도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시원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죠. 오히려 탄력적 측면에서는 풍력주가 그래도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궁금합니다. 일단은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증권사의 호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후장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기관의 리포트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 조금 더 수급적인 면을 보면서 연속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풍력이 여전히 어려울까요?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애매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이게 내년부터 매출이 일어나면서 2033년까지 일어나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반응 안 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들이 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금액이 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고 트리거로 봤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풍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키맞추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대선거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IRA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미국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안타깝게도 내년 말부터 내후년이에요. 그런데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가닥에 잡힌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지율 1위는 전 트럼프 대통령, 2위는 민주당의 전 유엔 대선입니다. 3위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벌써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격차가 아니라 2위인 전 유엔 대사 여성분인데요. 이분한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밀린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1년여정 시간이 남아있고 선거라는 것은 그때 가서 다양한 이슈몰의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건데 여성분이 갖고 있는 게 중도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흑인분을 양자로 드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하여튼 복잡성이 뜨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풍력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어요. 그동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금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고 현재 지금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 피보신이 생각보다 빨라지게 된다면 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조정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 올라올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금리 인하여 수혜주다라고 중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외생 변수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적인 측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CS 윈드가 개별적으로 증여 관련 이슈가 나왔던데 그 이후의 흐름을 조금 더 단기적으로 기대해보는 거는 조금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내피셜이 들어가는 거죠. 자, 증여를 했다는 것은 바닷건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증여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부터 주가가 바닥이니까 중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라면 저는 매수 가능 영역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구간으로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지금 5만 7천 원에 사가지고 8만 원, 9만 원까지 바라본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한 6만 5천 원이라든지 여기 이동평균선에 걸리는 수준까지의 트레이딩을 한다?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 절대 이슈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선,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으신다라면 미국의 대선 무도를 면밀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에 대한 이야기 주로 해봤습니다. 그럼 김재성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께서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정책을 뒤에 업고 있는 원전 사실 조용하게는 최근에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있죠. 오늘 나온 뉴스에도 파워풀한 시세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도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이 조정권에서 오히려 뉴스에 잠잠할 때를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나온 뉴스를 좀 해석을 하면 금액이 1조가 넘는 금액이 찍히다 보니까 딱 처음 그 뉴스만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이 와 엄청난 금액이다. 기간이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전 우리가 국내 수주 지금 바라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 나오는 것은 1조에 10년 거기에 신한울 국내 원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파급력 자체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신규 수주를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갖고 오는지 혹은 중동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이 뉴스플로우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적인 위치를 조금 고려해서 투자를 길게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로 가야 할 시기에 가지 못했어요. CS 윈드도 그렇고 CS 베어링도 그렇고 7월, 8월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계속 시세가 났어야 되는데 결국 그때 시세가 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는 상황 거기에 만약 미국의 정권 자체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또 풍력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기서 또 틈새 공략을 한번 공략해본다고 하면 CS 윈드, CS 베어링 이쪽보다는 이제는 SK 오션 플랜트 쪽에 조금은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CS 베어링과 CS 윈드는 미국발, 유럽 매출이 거의 전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SK 오션 플랜트는 아직까지 북미 매출이 없어요. 영국과 연결고리 있었던 쪽도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막 북미 진출을 시작하겠다라고 올해 다짐을 했었던 기업이고 기존에는 유럽 그리고 대만 쪽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매출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SK 오션 플랜트이다 보니 만약에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이제는 SK 오션 플랜트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CS 윈드, CS 베어링은 이걸 지금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몇 프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게 확신이 좀 안 서서 저는 종목을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O 관련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역시 정측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사실 가상화폐 가격 상황에 좀 연동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열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위 이야기는 본부장이가 좀 이어갈게요. STO 관련주 하면은 뭐 서울옥션 이쪽도 함께 볼 수 있을 거고 전자결제 관련주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샀으면 400만 원 손실 이렇게가 툭툭툭 떨어지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왜 STO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장 오후로 갈수록 강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코인도 사실 계속 오르기만 하지는 않겠죠. 오르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의 조정이 또 끝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보니 STO, NFT 혹은 코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빠르게 회복 혹은 플러스 전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조각 투자를 굳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까지 우리가 감안하면서 그 수혜주를 주식시장에서 찾는 게 맞는 것일까 증권주까지 보기도 모를까요? 저는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실제로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사용이 되었을 때 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쪽은 참 주도주에 갈 곳이 없을 때 좀 시세탄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 혹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O 키워드 짧게 마무리 짓고요. 1위도 좀 임팩트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그룹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 팔로 확대됐다라는 키워드요. 그런데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건 요즘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이슈일 것 같아서요. 거래 정지 전까지의 흐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까지 좀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워낙 수급장애이기도 해서 그 논리로 보는 게 셀트리온 역시 맞을까요?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 무난한 흐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그럼 그 전까지 셀트리온에 자금이 쏠린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15일 날까지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까지 거래가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되는 거죠. 저는 거래되기 직전까지는 매매를 하시고 갖고 넘어가는 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셀트리온이 내부적으로도 재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3일째 급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합병 관련된 얘기가 날짜가 바뀌면서부터 이제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빨라지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합병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회사가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시총이 커진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를 합침으로써 이제 비용의 절감 효과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제 중기적으로 비용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효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해서 내일 모레 정도에 일단 한번 차익을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어요. 한 50% 정도 파시고 50%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 이후에 오히려 성장성을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전혀 꿈쩍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한번 그렇게 패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정확히 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급 논리로 지금은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펀드멘탈 논리는 조금 더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텔테리온 그룹주에 대한 키워드의 정리에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멀리 보기엔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데일리로 체크해 가면서 시장 상황과 함께 호흡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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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